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성소수자 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해 거리 행진을 하며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6일 대전에서도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 자치단체에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랑의 형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퀴어 축제가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축제 당일 퀴어 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퇴폐에 물들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들이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퀴어 축제에 반대해온 대전시와 대전 동구는 행사 시설물 설치를 막는 등의 행정력은 동원하지 않기로 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 당일 천여 명을 투입해 물리적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